여러분 안녕 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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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찍은 유튜브 게스트가 왔다 지우 지우 따단 오늘 찍은 먹방은 오늘 찍은 먹방은 맞춰보세요 뭐야 몰라 맞춰보세요 뒷면은 뒷면은 뭘까요 당연히 맞추지 이걸 못 맞춰 맞아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응 이거 안 돼 공개하고 말았잖아 초코아이 이상하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 되나 거꾸로 나오네 거꾸로 나오네 이게 초코아이 영상이야 어쨌든 초코아이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뭐냐 하면 먹자 ASMR ASMR 여기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봉투가는 ASMR 과자 부수들이 혼나서 혼날 때 ASMR 어 오케이 어 아 이게 계속 비울어지네 아 잠깐만요 오케이 자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아직 다 안 꺼졌어요 이거 이거 아 참 흥미소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넘어주대 우주인 먹방 우주인 먹방 안 먹어야 내가 내가 어 아 가까워 삼천에 주었다 삼천에 주었으면 괜찮아요 그럼 너 찍어야 되잖아 좀 들어주세요 우주인 먹방 응 이것이 태초의 우주인 먹방 우주인 먹방 우주인 먹방 arran심 이제 다 희로 지구로 복지 지구로 복지 내가 왜 여기로 냈지 응 뭐야 이건 난 벌써 두 갠데 다시 한 번 우주를 떠나가 유담이는 그렇게 우주로 국기했다 근데 왜 꼭 이렇게 먹어야 되지? 여기 산수가 없을 것 같은데 콧구멍 무릎 진짜 웃기 우주에서 지난 지 100일째 쿠쿠다스만 먹고 있다고 하네 수 reduce 수고히 듬뿍 지내 아 이상해 이상한 기분이 뭐였어 몰라 다시 지구로 먹기 다시 지구로 먹기 빨리 먹으세요 한 번에 다 넣기 갑니다 못해! 못하잖아 못해! 못해! 가만히 못해! 하나, 둘, 셋! 짜잔! 짜잔! 아니! 하나, 둘, 셋! 짜잔! 이게 새로운 거예요, 봐봐요 이렇게 되죠? 더워져! 안돼! 장난이 아니야 만져보세요 어차피 못 만져보세요 부셔, 부셔서 먹을까? 봐봐요 아, 궁금해 들었죠? 있어요 내가 부셨어 어? 아니, 이거는 왜 이렇게 쓰러지냐 내가 가루로 해서 먹을까? 아, 나 그거 여기서 불어있잖아요 있어요 오, 진짜네 또 다시 한 우주에서 못먹다 하지마 우주머니 단 주인 먹방 입으로 뽑기 잠깐만 유다미가 사라졌는데?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ASMR 출발 유다미가 돌아왔음 쿠쿠다스와 함께하는 물 원샷 챌린지 안 돼 다시 돌아온 물 원샷 챌린지 다시 돌아온 물 원샷 챌린지 나는 세 번 영화는 두 번 올게 물 원샷 챌린지 우기 우기 우기를 끌고 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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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너만 좋겠다 알았지? 형님 이거 더 먹고 있을게요 안돼 언제 끊어야돼? 얼마 남았네 얼마 남았네 더 이상 못하겠다 오케이 하나 남았어 얼마 남았네? 여러분들 보세요 얼마 남았어요 이만큼은 솔직히 먹어야 되지 않나? 저기요 찍어야지 이만큼은 먹어야 되지 않나요? 아니 솔직히 제가 그냥 다 부었어 물 아까 부어 이만큼은 먹어야지 그냥 싸놓지 말았거든 만약 이게 동물이라면 뭔가 이태적인 거 다 했어 안 찍고 있어 다 안 찍었어? 잠깐만 아까 목소리 더 나오잖아 잠깐 멈췄다고 표지 말고 멈추지 일시정지 짝대기 두개 그냥 그만 할까? 끝 그럼 안녕 안녕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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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